이번 시간에는 팔자 매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 매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일단 꼬임이 없고 그리고 좋으면 좋을수록 당기면 당길수록 강한 매듭이기 때문에 낚시에서는 거의 기본 매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매듭입니다. 오늘은 일단 팔자 매듭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팔자 매듭을 이용한 강하고 쉬운 노래 연결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자 매듭은 제가 한번씩 보여드리는게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밑으로 가서 위로 올리고 또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팔자 매듭이 완성이 되죠. 보통 이렇게 되는데 좀 쉽게 할 때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어버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시는 방법인데 이렇게 일자로 있는 원줄을 두겹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두겹으로 두겹으로 만들어서 손을 손가락을 그냥 밑에서 넣어서 한 바퀴 두 바퀴 돌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쪽에 있는 줄을 살짝 넣으면 바로 팔자가 됩니다. 보십시오. 팔자죠. 아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줄이 있고 원줄을 두겹으로 치시고 손가락 두개 정도를 밑으로 넣고 한 바퀴 두 바퀴만 돌리시면 됩니다. 두 바퀴만 돌리시고 이쪽 밑에 쪽에 있는 원줄을 밑에서 위로 살짝 넣으셔서 살짝 당기시면 이렇게 팔자 모양이 되죠. 이대로 좋으면 팔자 매듭이 되는 겁니다. 쉽죠.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쉽고 강한 도래 묶음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손에 원줄을 지시고 왼손에 도래를 이렇게 칩니다. 도래를 이렇게 지시고 어느 쪽으로든지 원줄을 도래 위에 구멍으로 살 잡아당겨 주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럼 똑같이 똑같은 요령으로 손가락을 한번 두 번 돌렸습니다. 두 번 돌렸죠. 그리고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하면 살짝 더 팔자가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당기시면 잡아당기시면 그냥 팔자 도래 묶음법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강하죠. 당길수록 조여지니까 더 이상 풀리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쉬운 방법이 하나 있고 자 일단 줄을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손에 원줄을 도래 구멍 쪽으로 아무 쪽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도래 구멍 쪽으로 살 집어넣으시고 두 개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았죠. 잡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두 번만 한번 두번 돌렸습니다. 자 두 번 돌렸죠. 그럼 여러분 보시기 좋게 보시기 좋게 지금 형태는 요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요렇게 두 번을 돌렸으니까 그래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살짝 이쪽 줄 끝을 넣어주면 지금 형태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자 팔자 팔자가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팔자입니다. 자 팔자가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매듭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강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끝이 나온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밑에서 위로 이쪽 구멍에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넣어주시면 살짝 잡으면 되니까 넣어주시면 한 번 더 이제 들어가는 구멍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런 모양이 되면 살짝 잡아 당겨주시면 조이죠. 조이고 다시 쭉 이제 밀어주면 더 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으로 이제 안 빠지게 지금 하는 매듭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좀 더 불안해서 튼튼하게 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구멍으로 한번 더 넣어주시면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튼튼하면서도 강하고 쉬운 팔자 도래 연결법이 완성이 됩니다. 자투리 실은 잘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된 아주 쉽고 강한 팔자 도래 묶음법입니다.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